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결국 49.1%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한모 기자입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최종 투표율은 50.9%였습니다. 3개월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60.2%에 10%포인트 가까이 투표율이 떨어진 겁니다. 유권자 4,430만 명 중 2,256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로 정권 안정이냐 정권 교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만큼 높은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과열된 경쟁이 상호 비방전으로 이어졌고 정치 혐오만 더욱 깊어진 가운데 투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은 유권자 291만 명 중 14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9.1%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52.2%로 가장 높았고 북구와 금정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래구는 49.9%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으며 연재구는 51.1%로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HCN 뉴스 정암호입니다. HCN 뉴스 정암호입니다. HCN 뉴스 정암호입니다. HCN 뉴스 정암호입니다.